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 내내 지원금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씨가 이번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도 않는 발언들을 쏟아내서 국민들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준영씨는 이번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자신이 예술분야 정부 지원금을 여러 차례 탄 것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지라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대통령의 아들에게 알아서 기었다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준영씨는 경험을 해보니까 나한테 알아서 기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세상에 무서운 분들이 정말 많고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의 정치 성향이 다 다른데 정치적인 호불호가 개입이 되면 반대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미술계 심사위원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준영은 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문화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 단어가 사용되지를 원치 않는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전시혁씨도 마찬가지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비 대여 회사에 지급이 되고 같이 작업한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문준영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에 SNS를 통해서 문예위 예술과학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문준영씨가 받은 지원금의 누적액은 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참 문준영씨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도련님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기득권하고 권력자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데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기는 사람들이 없다. 세상에 혼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의 아들에게는 문준영씨가 원튼 원하지 않든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었을 텐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대는 것을 굽신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식으로 세상 모르고 살았으니까 본인이 이력서를 넣을 때 귀걸이를 찬 이런 사진을 이력서에 붙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자신의 아버지가 문재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본인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기득권층인지 전혀 자각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준영씨는 본인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세상이 혼탁하다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5년 내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무슨 세상이 혼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본인 아버지가 뻘짓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뿐만이 아니라 문준영씨는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받는 지원금에 불쾌해하는 분들이 이해한다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자라는 뜻이라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해서 불쾌하신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다 설명을 해드려도 불쾌한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문준영은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눈높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생각이 다른 것이고 나는 지원금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준영은 특혜 논란 때문에 정부의 예술 지원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안겼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온다라는 언급에 대해서 나 때문에 대통령 아들 잡으려고 예술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준영씨는 SNS 사용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일도 많아가지고 신경 써서 하려고 한다라고 답을 했으며 근데 신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또 SNS라고 이야기했고 신중하게 SNS를 잘하는 매뉴얼이 있는가 즉각적이니까 SNS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문준영씨의 이와 같은 발언은 솔직히 좀 공감이 많이 안 가는데 SNS는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실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글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가지고 쓰는 건데 SNS에 글을 쓸 때 본인이 쓴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문준영씨는 즉각적으로 하니까 SNS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좀 잊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로 부전자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직권 기간 동안에 SNS에다가 쓴 글이 논란이 된 적이 꽤나 있었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SNS에다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좀스럽다라는 표현가 있어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진짜로 SNS에 쓴 것이 맞냐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SNS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준영씨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을 보면은 부전자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준영씨는 자신이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면서 비자발적인 공인이 된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다 받아들이겠는데 다만 공인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제발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준영씨는 선을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라든가 내 작품의 심사점수를 공개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게 선을 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개인정보라면서 점수가 다 공개되는 걸 알면은 좋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려고 할까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영씨는 대통령이 아들이 되면서 예술가로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에 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실력과 작품을 폄하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문준영씨는 정치적인 평가에 가려가지고 미학적인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근데 문준영씨는 이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국내 말고 외부에 있는 무슨 예술 작품전이라든가 이런 데 출품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던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사람들의 입을 담을 수 있게 만들텐데 국내에서만 지원금을 받고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것도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일 때 이런 행보로 이어가니까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문준영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미술 활동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꽤나 있는데 처음에 미술을 시작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은 여기저기에서 비판을 받다가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런 여론들이 싹 잠잠해지는데 문준영씨 역시도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기보다는 해외 쪽으로도 시선을 좀 돌리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준영씨는 대통령의 아들인 예술가로서 5년을 산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기본적으로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창피하는 성격이라면서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이상한 짓을 했다가 바로 SNS에 공개되는 세상이고 그거를 또 쉽게 용서하거나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옛날에 대통령 자식 중에 그런 걸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요즘 사람들이 다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고 있다면서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사장 회장님들도 다 잡아가는데 대통령이라고 참고 넘어가겠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건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준영씨의 지원금 문제라든가 문다혜씨가 청와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든가 또는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왜 갑자기 이민을 갔는지 이런 것들이 감춰지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으며 단지 현재 문준영씨 아버지가 권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제대로 지금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봐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또 문준영씨가 말한 대로 쉽게 용서하거나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은 차기 정권에서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하고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준영씨는 지금 왜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문준영씨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지금 문준영씨가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인터뷰들이 윤석열 후보의 대권 행보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생각이 들며 문준영씨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정권이 바뀌면 문준영씨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